김관우 선수 원핸드 예선의 마지막이고요 원핸드 예선이 끝나는 대로 결과 발표할 때 정상시간 1시간 정도의 수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줘야죠 오케이 오케이 자 김관우 선수 준비됐나요?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우 예 이쪽으로 와줘야죠 이쪽으로 와줘야죠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용히 해 그... 두 개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화이팅! 화이팅! 와! 슬랩 바쁩니다. 바로 선수였습니다.